경기도가 오는 7월까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생계비로 총 5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%면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, 일용직과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5%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등입니다.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원 대상이 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